이번에는 여섯 번째 파트죠 병원 사무관리 영역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사무관리사라고 하는 이 자격증이 다른 타 자격증과의 가장 큰 차이점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병원 사무관리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청구 영역 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간관리자라면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응시를 하려다 보니 당연히 이 부분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공부한 내용을 실제 병원 임상에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선생님들의 가치를 인정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어쨌든 핑계로라도 이번 참에 병원 사무관리 영역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교재, 이론서를 한 번 보시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깊이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 도서로 선생님 치과의 한 권쯤은 비치하고 있으면 어떨까 할 정도로 나름 공을 많이 들여서 책이 만들어졌으니까 주의 깊게 한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사무관리 영역에서도 특히 어떻게 쪼개졌냐면 노무관리, 그리고 세무회계 파트, 그리고 개인정보관리, 치과 기록관리, 각종 신고 업무 해서 총 7문항 14점이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병원 사무관리사 자격증을 시험을 도전하실 때 이 부분 때문에 약간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망설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요 기회, 이번 기회에 한 번 공부해 보시면 좋고 그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저 위에 있는 고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 번 도전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 같이 한 번 풀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28번 문제, 환자의 개인정보 수정 및 삭제에 대한 설명이라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관리, 정말 무서운 거죠 요즘 어떤 사이트를 가입하려고 해도 하물며 식당의 배달의 민족이죠 거기에 음식 하나 주문하려고 해도 다 동의하고 뭘 해야만 되는 대개의 개인정보가 아주 철저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너무 대충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 번 짚어볼게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사실 일반 법이고요 우리는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 의료법에 준수하여서 환자를 보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법보다 의료법이 일단 우선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료법이 일반 법보다는 더 위에 있고 우선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환자가 신안이 오면 개인정보 동의서라고 해서 전자차트를 쓰시는 분들은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받기도 하고 또는 종이차트같이 만들어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렇게 내밀고 환자분이 읽어보시고 개인정보 적어주시고 아래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셔서 사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환자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료 시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득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항목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진료를 받고자 전화로 예약을 하실 때 그리고 시간을 잡으실 때 이때는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환자의 성함과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주소는 어떻게 되시나요?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거 개인정보지만 환자는 알려줘야 됩니다 왜? 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방문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겠다고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굳이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진료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된 증상, 진단의 결과, 내용, 일시 또 처방전에 관련해서 등등도 마찬가지고요 수납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자에게 우리 병원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생일 축하를 위해서 뭔가를 보내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개인정보를 취할 때는 반드시 동의하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좀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는 일단 환자가 오면 접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현재 동의를 구하는 개인정보 동의에 사인을 해달라고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공부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환자가 만약에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해달라 내 정보 내 진료 차트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을 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에 응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진료 기록의 경우에는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얼마 동안 보존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도 환자가 삭제를 해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요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지난 자료다라고 하면 그때는 삭제가 가능한 거죠 이것 또한 기간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진료 기록부와 수술 기록부는 10년 동안 우리가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는 것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자 명부 5년 처방전도 2년 동안은 보관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종이를 출력해서 갖고 있지 않고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진단서 등의 부분 3년 동안은 보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각 서류의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주시고 이 기간이 지나서 환자가 삭제를 요청할 때는 가능하나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요청할 때는 응할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정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환자가 반드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개인정보를 얻을 때는 동의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추후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보내야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개인정보를 반드시 취해놔야 되는 것이죠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삭제할 수 없다 네 보존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삭제할 수 없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는 환자의 입원 여부를 직계가족이 전화로 문의를 하더라도 알려줘서는 안 된다 나 누구 딸인데요 누구 아들인데요 거기에 알려달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물어볼 때는 알려줄 수가 없다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서류가 증빙될 때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개인정보 관련해서 우리가 의외로 치과에서 현재 놓치고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도 한번쯤 각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 답은 2번이었고요 옳지 않은 건 2번이었습니다 29번 문제 다음 중 진료기록부에 작성하는 주소 칩 컴플레인을 즉 CC라고 하죠 CC를 바르게 설명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 CC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CC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진료기록부에 권장하고 있는 작성 항목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주소 환자가 가장 지금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오셨냐 CC 환자의 자각 증상 중에서 환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증상이나 그 문제 그리고 우리 병원은 오늘 찾게 되신 그 이유를 그대로 적으시면서 환자가 호소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죠 우리가 그걸 이해하면서 나의 생각을 더 포장해서 거기다 기록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CC는 환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주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문제점의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경로 및 환자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원장님의 소견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문제점의 발생 초기부터 지금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록 주소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현증은 객관적 소견을 우리가 적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경과 기록을 적게 되는데요 이것은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 등을 자세하게 적는 것이 경과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진단명은 다 알고 계시겠죠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이 나왔고 그래서 병명은 어떤 걸로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진단명이 차트에 기록되는 게 바로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한번 보죠 주소, CC를 바르게 설명한 건 무엇이냐 그랬네요 환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증상이나 문제를 가급적 호소한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 네 이게 바로 CC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환자 문제점의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경로 및 객관적 소견을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현증이었죠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 진행 도중에 환자의 상태 및 반응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록하는 것 이건 경과 기록이 되겠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 4번 증상, 징후 또는 검사 결과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환을 규정하는 것 이것은 뭐죠 진단을 내리는 거니까 진단명이 되겠죠 질환을 규정하는 것 5번은 뭘까요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 이건 CC였죠 주관적 호소를 부위, 정도, 상태, 색깔 변화, 열감 등의 소견으로 기록하는 것이네요 소견을 기록하는 건 뭐였죠 아까 현증이었죠 현증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소견으로 기록하는 것 현증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러면 CC는 무엇이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병원 사무관리 파트에서 너무 두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번 문제 한번 볼까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에서 신고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이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은 또 뭔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선생님 요양기관 포털 업무라고 아시죠? 요양기관 포털 사이트가 있고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심사평건에 들어가서 심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하고 사전 점검하고 재심사 조정 청구하고 하는 그 사이트는 무슨 사이트죠? 요양기관 포털 사이트죠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사이트는 좀 다른 방입니다 그 다른 방에서는 어떤 것들을 신고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황신고, 변경, 휴업, 폐업신고 등등의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다? 처음 병원을 오픈할 때 이 사이트에서 신규 개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 청구에서 어떤 통장으로 돈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지급계좌 신고도 바로 이 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할 때도 이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원장님이 한 분 더 오셨다거나 또는 퇴사하실 때도 이 사이트에서 의료인력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장비나 레이저 등등 의료 장비, 근관장 측정 검사기도 마찬가지죠 크던 작던 의료 장비로 분류된 신고들을 신고할 때도 이 사이트에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실장님들 또는 중간관리자라면 이 사이트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기서 자유자재로 신고를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관련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에서 신고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급여로 사용하는 치료 재료 신고라고 1번 보기에 있습니다 자 선생님 재료 신고는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두 번에 하나로를 쓰신다면 프로그램에다가 재료 신고 방으로 가셔서 아마 재료를 등록해서 송신하고 계시죠 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양기관 업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료 신고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에서 재료 신고를 하시지는 않으시죠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업무 포털 또는 프로그램 내에서 신고를 하시고요 의료기관의 휴폐업, 약국의 휴폐업, 그리고 의료장비, 그리고 시설 등록 현황 등등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병원 사무관리사 9월 13일에 우리 선생님들 응시하실 거에 대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정진해 나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달콤한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남은 시간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꼭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